흠흠흠 헤이헤이 헤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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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Long time no see 헤이 별이다 별 떴어요 자 오늘은 제가 저의 작업실 방을 공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방을요 방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우리 더비들 보여 주려고 자 따라라랏땅 따라떠 다리다 다리다 무릎 너무 이쁘죠 진짜 이쁘죠 제 작업실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달이 떴어요 이거 신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유럽투어 다녀오면서 샀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서 돌아가는데 착시현상 완전 신기하죠 자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 방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완전 아늑하죠 여기서 작업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더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댓글을 읽어볼게요 이제 저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됐다 안녕하세요 더비 더비 오랜만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더비 이제 저희 곧 컴백하는데 댓글 좀 읽어볼까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이언 하이언? 영어로 하이언 하는데 뭔가 매칭이 잘 되네 한국어로 제 작업실은 룸메이트 주연입니다 주연이에요 상현아 상현아 작업실 내가 가질래 안 돼요 이거 이거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거 벽지만 붙이는데 한 얼마나 걸렸냐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나 그리고 이거 TV도 제가 직접 달고 했어요 TV도 직접 달고 이거 이런 거 다 제가 조명도 달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공을 들인 작업실이라 제가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죄송해요 드릴 순 없어요 그리고 이 달 벽지는 아마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안 돼 아직은 안 봤을 거예요 더비들이 더비들이 아직 안 봤는데 나중에 알 수 이 깜짝이야 에릭 놀러 왔어요 제 방에 형 이거 뭐야? 짱이지? 너 처음 봤어 이거? 돌립니다 인사부터 해야 되나요? 정수광이 인사하세요 Best with a voice 안녕하세요 신입 때처럼 보여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Best with a voice 안녕하십니까 덕분이십니다 네 지금 연습하러 가야 돼요 단체 연습이요? 상현이 형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단체 연습 뭐 타이틀 연습하러 가는 건가요? 타이틀도 연습하고 이제 콘서트 또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건데 애들 다 모였어요? 네 모였습니다 모였대요 형 근데 뭐 작업하고 있었구나 저희 리비를 리비를 또 이제 연습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하네요 저희 리비를 보고 싶지 않아요? 보여줄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하람에도 들으셔서 웬만큼 멜로디는 아실 텐데 형, 50분에 티저 나올 거예요 여러분, 50분 뒤에 속보입니다, 속보 50분 뒤에 더 보이즈 리빌 티저 나와 사실 저희가 봤잖아요, 티저를 저희 봤어요, 이번에 봤어요 여러분, 이 컨셉은 뭐야 또? 뭐 하세요? 연습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회의하고 있었어요, 5분 톡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왜 자요? 저세요, 여기 꿈 꾸고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뭐야, 이제 뒤에 캐나다즈 여기 캐나다즈 안녕하세요 저희 티저 나오잖아요 50분 뒤에 티저 나오는데요 근데 회사의, 회사의 중요한 Only the boys 저희만 있습니다 맞아요 The boys were on 저희 항상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많은 세월을 보냈죠 우리 이 속도에서 아이콘텔 달리기 연습했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여기서 다 같이 모였는데, 무수한 거 찍혔습니다, 한 번 할까요? 이거 추억이다, 반잔 먹어서 형, 이봐 안녕, 오빠 추억이다 아무튼 더비 저희가 여기서 5분 토크도 하고요 되게 많은 얘기도 나누고 또 연습실에서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여기 나와서 쉬고, 물 마시고 그랬던 정말 익숙한 공간이에요 뭔가 연습실 안에서는 많이 찍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많이 찍었는데 진짜 여기서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연습하세요 여기 이거 보냐? 네 물 가져오는 거 여기는요 탕비실 탕비실인데 야, 안에 들어와서 잖아요, 이거 근데 사실 조금 안 채져버리는데 탕비실인데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공간은 약간 정수기도 있고요 전자 레인지도 있고 오, 깜짝이야! 네,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여기는 저희 녹음실인데 스튜디오 구경? 노출인가?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우리 더비만 제가 보세요 우리 더비만 우리 노웨어 앨범도 있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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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하세요 녹음실 왜요? 녹음실에 제 보물 있어요 아, 보물? 문 잠겨 있대요 아무튼 이제 연습해야죠 저희가 저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연습실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연습해야 돼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형이 저희 10명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는데 형이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저 같이 연습하지 않았어요? 아니, 형 맞다, 맞다 제가 방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여러분? 네 자, 들어갑시다 네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 네 네네, 단장님 들어가요? 연세븐 오픈툰 이제 50분 뒤에 Teezy 날 꼭 봐요 그거 많이 불러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세요 더보이지 노래 좋더라 이번에 기대된다더라 소문 내야 돼요 입술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강아지한테도 강아지한테도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입은 제대로 귀가 막혀요 맞아요 귀가 아픈 거? 아 귀가 막혀요 저 오늘 티저 보면 깜짝이야 저희 핸드폰에 다 음악이 있거든요 틀어볼까요? 틀어볼까요? 아 그러면 저희 어떻게 진짜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빛에 아무도 없어 형이 대표로 이제 아 안 들어 여러분 지금 회사에 저희 더보이지 할 게 없는데 지금 그냥 음악 틀어버릴까 보다 틀어버릴까 보다 틀어버릴까 보다 최종객 자 저희가 공개합니다 아니 안무 영상 찍자 안무 영상 찍자 안무 영상 찍자 자 안무 영상 찍을게요 자 여러분 이제 크레코한테 크레코한테는 비밀입니다 보험이 하실까요? 제가 안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안무 있습니다 이런 안무도 있고요 포인트 안문도 아 포인트 안무였죠 자 그럼 출발하자 이제 저희 연습하는 거 실체 안으로 보고 계실래요? 아니 우리 그 아 아 아까 한 번 들어와 다 있잖아 앞이 뭐라도 틀리지 마 아 아 이거 그 스프링스노 댄스 브레이크 스프링스노 팬송이 댄스 브레이크이죠 스프링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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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희 이제 직접 연습하니까 이거 믿으시는 분 없겠죠? 살짝 떠나 네 저희의 공개는 못해요 사실 저희가 그냥 센 척 해봤어요 예 저희 못해요 아무튼 저희 이제 어쨌든 죄송하지만 인사 드려야 돼요 맞아요 저희 이제 타이틀 이제 며칠 남았죠? 이제 오늘 몇일이야? 오늘이 5일이니까 5일 남았네요 5일 남았으니까 저희 더비 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아무튼 이제 연습하러 갑시다 네 연습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인사하세요 우리 인사 우리 티저 오늘 잘 봐주시고 쇼케이스 때 보고 활동할 때도 보고 콘서트 때도 보고 네 갑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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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비추세요 한 번 한 번 지금 안녕 우리 지금 쑥스러워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트레이더 스톱 잘자요 바이바이 진짜 보고 오자세요 안녕